오늘 551쪽 삽괴 구이후부터 읽죠 구이는 제사야 중할세 길코 무구하니 왕삼성명이루단 삽괴의 육후일양이 이중음소기하고 오거풍기하니 시기정인인 이네사지주로 전제기사자야라 허하이선제기사는 유체사즉하니 작고 명장의 군외지사를 특전체지하니 제사의 전제이 특중도구름 기리무구람 개시전즉실 위하지도요 불전즉북성공지리구름 특중이 위기리람 범사지도는 위화평지즉기야니 기처지진기선이면 즉능성공이 안전하라 고로왕삼성공이 지우삼년이 범사지우삼자는 그야라 요고제상하야 기전의 임하고 보호기충수하니 게레풀치면 즉위풀중이 하풀신냐라 탑계쿠이비유고소인제유로댐 유사의 전주기사의 위중음소기란 고로키의 최대란 인신지도의 어사에 무소감전이루댐 육곤외지사제대 전제지님 소제지채기나 연이나 인사지력이 능치자는 개군소여 이직탕이야람 세유유 논도사추공이천자의 해악에 이비추공이 능위인신풀룽비지공하니 즉하용인신푸득용지의 해악이라니 신은 부지인신지도야람 부커추공지비제에 비추공지사님 유키비에 능비자는 개소당위하니 주공은 대신기지기라 자동이 여견하니 요맹자의 위치차흐유로 발사친을 약증자재가야라 여하시님 미상이승자지후로 이유로 여하야람 개차지신에 소흥기자는 개소당기야람 구이체하야 구이체하야 이중음소기 유강중지 덕하곰 상등어오이 위소총 인구로 기상점이여 차람 상할 제사 중길은 승천총 야오암 왕삼 성명은 왕삼 제사 중길자는 이기승 천지총 임야람 저는 위왕삼 인신이 피군총 임지제 안듯 전정지 권하야 이윤성 공지 기리리오암 상해 이전주 기상으로 팔차의 한인 여전손 세유지 견으로 이의람 왕삼 왕삼 석 이응 명 가야 포기 성공 허니 기소이 포 반박 야람 이제 삿개 중에서 구이효니까 이 삿개는 양효가 구이효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임금이 신이 많은 정말 늠름한 장수예요. 그 사람이 처식할 방법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구이효는 제사야 중할세 이 구이효는 이 삿개에 있어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갈 적에 중도로 하기 때문에 키라고 누구하니 허물이 없으니 왕삼 성명이오다. 임금께서 세 번씩이나 명명을 하시더라구요. 세 번 명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번 전쟁의 총수로 임명한다는 임명 두 번째는 이번에 가서 잘 싸우시오 하고 사는 동료 세 번째는 이제 출전을 명하는 거죠. 그게 산명이에요. 삿개에 유 구이효 일양이 위 중음 소귀하고 이 삿개에 있어서 오직 구이효 그 일양이 못 음들이 돌아갈 바가 되고 모든 개들은 전부 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나갈 바가 되고 오고 구이하니 유고효 오효 오효가 임금의 위치에 있으니 시기 정응이니 이 오는 서로 정응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곧 다른 그 응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 이 내 사지조로 이효는 곧 군사의 군사를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이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죠. 군사의 주인으로 전제기사자라 그 일을 오로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하이 전제기사는 유 제사즉 가하니 아랫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일을 오로지 통제할 수 있는 그 일은 오직 제사즉가 군사에 있어서는 가하니 다른 일은 안 되는 거죠. 자고 명장에 군회지사를 득 전제지 하니 자고로 옛날부터 장수를 임명할 적에 군회지사 군자는 성문 군자에요. 여기서 성문이라는 것은 왕성이에요. 왕성 밖에 그런 일들은 득 전제지 오로지 통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으니 제사의 전제의 득 중도라 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시점에 오로지 통제를 하면서도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고로 길이 먹으라. 이렇게 나가다 보면 길하고도 허물이 없겠더라. 다행이죠. 근데 전권을 줬다고 해서 게 시전직 실위하지도요. 대개 시전 전권만을 믿게 되면 실위하지도 아랫사람의 도를 잃게 되고 불전직 무성공지 그리고 또 오로지 전권을 주지 못하면 성공의 이치가 없게 되더라. 거로 득중이 이길이라 그래서 중도를 얻는 것이 길함이 되더라. 근데 여기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범사지 돈은 여기 사 자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돈은 딱 두 글자면 되는 거죠. 사실은 위와 화 위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화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화 병지라는 이 네 글자가 이 범사지 또의 핵심 같아요. 일반 군사의 도리 중에서는 위엄과 화 위화 그래서 장성들 사진을 쭉 한번 보십시오. 정말 표독스러운 사람은 거기 못 갑니다. 왠지 모르게 위엄이 보이는 그런 반면에 얼굴에 왠지 좀 이렇게 잘 챙길 만한 그런 인상이 있어야만 거기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화 병지라는 이 네 글자를 잘 한번 새겨둬 보십시오. 그러니까 범사지 돈은 무릇 군사의 군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위엄과 화목이죠. 화목이 병지 함께 이르게 되면 기라게 되니 기 처지 진기선 이면 이미 처리하기를 그 좋은 방법을 다 쓰게 되면 즉 능성공이 안천하라 그러다 보면 공을 이루게 되고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되더라 그로 그렇기 때문에 왕 석 총명이 지후삼란이 그래서 임금께서 총애하는 명인가 아끼는 명령을 하사하시니 지후삼란이 세 번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삼세판이라고 하잖아요 삼세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곡이 나와있어요 범사지후삼자 묵 일들에 있어서 삼까지 이르는 것 세 번씩 가는 것은 극예라 극도로 가는거에요 그래서 사양도 왜 세 번은 사양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도 첫 번째 사양 두 번째 사양 세 번째 사양 그런게 다 세 번째까지 사양한다는 것은 사양의 극처에 간거죠 유고 제상하야 유고효가 윗자리에 있어서 기전의임 하고 이미 오로지 그 구의효한테 기대고 신임을 하고 기대며 신임하고 부후기 총삭하니 거기다 또 그 총애를 자주자주 두텁게 다져주니 개 예 불칭이면 대개 예가 임금이 총애하는 것만큼 거기에 이 칭이 되어야지 나름대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불칭하게 되면 즉 위부중이 위엄이 중호하지 못하면서 하 부신야라 이 장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지 믿지 않게 될 것이다 탁괘 탁괘 구의 위 유고 소임제 유의로대 다른 괴에서도 구의효가 유고효의 소임 신임 받은 바가 되는 것도 있어요 신임을 받게 되는 괴도 있는데 유사 전주 기사의 위 중음 소비라 오직 이 군사에 관한 일이 오로지 그 일을 주장하면서 묻 음들이 돌아갈 바가 되기 때문에 기의 최대라 그의가 다른 괴보다도 가장 크다 인신지도 어사의 무소 감전이로돼 남의 신화가 된 도리가 일에 있어서 감히 오로지 할 바가 없지만 유 고메지사 즉 전제진이 오직 성문 밖에 나가는 일 즉 전쟁터에 나가는 그 일만큼은 오로지 통제할 수가 있으니 제지 제기나 비록 통제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지만 통제권은 자기가 있지만 연이나 인사지력이 는치자는 개군 소여의 즉 당의여라 그렇지만 인사지력 그 군사들의 힘을 빌려서 능치자 능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을 즉 군사를 누가 줬습니까 임금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군 소여 임금이 주신 바로써 직당해라 직분상 바땅히 해야될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선류 중에 여기 선류는 그 사계 김 사계 김장생 선생 사계 선생은 여기 선류라는 이 선류 선대 선비라겠는데 이 사람을 망한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주가 달렸더라구요 선류가 유론 이런 논란이 있었다 이거죠 노 사 주공 이 천자 예약에 노나라는 주공이 굉장히 공이 있다 해서 노나라를 노나라 시조를 주공으로 봉해주면서 노나라한테는 천자의 예약으로 제사를 지내라 라고 했거든요 노노에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 주공이 능위인신 불륜위지공하리 그런데 왜 그런 제사를 지내게 되느냐 라고 생각해볼 때 주공이 능위인신 불륜위지공 능자하고 밑에 불륜자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접으면 답이 보여요 주공이 능위인신 불륜위지공 남의 신하로서 능히 할 수 없는 공을 능했기 때문에 그거를 실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주공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가용 인신 부득 용지 예약이라니 가히 남의 신하가 되어서 쓸 수 없는 예약을 쓸 수 있게 됐다라는 주장을 했단 말 여기까지가 왕완석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 주공이 천자예약부터 시작해서 인신 부득 용지 예약까지가 주장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신하들 다른 나라는 천자예약을 주지 않았는데 노나라한테만 천자예약을 허락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주공의 공이 너무 큰데 그 큰 정도가 다른 신하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이 쓸 수 없는 예약을 줬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은 이것은 부지인신지도 해라 이것은 남의 사람의 신하가린 도리를 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부 거 주공지위면 무릇 주공의 지위에 있기디면 즉 위 주공지사니 주공의 일을 할 뿐이잖아요 주공의 위치에 있을 땐 주공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니 이 기위의 능이자는 그 지위로 말미암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당연히 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야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소당위라는 말이 있죠 소당위 소당연 소위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소위연은 그렇게 되는 까다 소당연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 여기도 소당위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러니 주공은 내 진 기직이라 그렇게 따지고 볼 때 주공은 곧 그 직분을 다했을 뿐이다 그러니 주공만 그런게 아니라 주공은 신하의 직분을 다했다는거지요 그 뿐만 아니라 자도 역연하니 자식의 도리로 또한 그러하니 맹자 이치 차이라 이 이치를 아른 사람은 오직 맹자만이 이 의리를 알았다 고로 왈 사친을 약 증자를 가야라 하시니 맹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버이 섬기기를 증자처럼 하면은 가하겠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가짜는 사실은 이렇게 따지잖아요 수 우 미 양 가 그 정도면 가하다 그렇게 볼 때 가라는 것은 우리가 성적표에서 가봐주면 아주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가짜는 그냥 겨우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정도에요 아주 훌륭하다는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증자처럼 효를 하는 것이 가하다 미상 이 증자디 효로 위유의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맹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일찍이 증자의 효로써 남음이 남음이 있게 된다 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증자의 효로가 참 자식의 효로써 넘친다 남는다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한 거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그러니 개 자지신이 대개 자식의 몸에 소 능이자는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개 소 당해야라 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러지 그렇게 볼 때 주공이 신하의 입장에서 남들은 못할 일이지만 했다고 해서 신하의 직분 벗어나게 한 일은 없다 이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식도 효로를 할 때 지나친 것은 없다는 거에요 본의를 보시면 이제 구이 제하하야 구이효가 아래에 있어서 위 중음 소귀 못 음들이 돌아갈 파가 되었습니다 많은 음들이 거기에 기대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파가 되었으니 유 강중기 덕 그 구이효를 가만히 보면 양이니까 강 그죠 이효니까 중 강중의 덕이 있고 상응어 오이 오히려는 또 오효와 호응관계가 되잖아요 상응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상응어 오이 위로 오효와 상응이 되면서 위 소 총임이라 그래서 총임하는 바가 되었다이 고로 기 상점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상과 점이 이와 같다이 이제 상을 보시면 상활 제사 중길은 군사에 있어서 중도로 가고 중도로 하게 되면 키라다는 중길이라는 말은 승천총야라 하늘을 하늘의 총애를 이어간다는 말이니까 임금의 사랑을 받들어가는 거야 왕삼성명은 임금이 세 번씩이나 명을 하사하신다는 것은 휘만방야라 만방을 이렇게 품어주는 거야 만방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이다 제사 중길자는 제사 중길이라는 것은 이기승 천지 총임야라 그것은 그 한 천자의 총임을 이어받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다 여기서 천은 위망냐니 천은 임금을 말하니 인신이 남의 신하된 사람이 비 궁 총임지 는 임금의 임금의 총임을 받지 못한다면 즉 안득 전정지 권하야 어떻게 전정의 권세를 얻어서 유 성공지 길이려 성공을 하는 기람을 갖겠는가 상의 이 이 전주 기사고로 이 상에서 풀이할때는 이효가 오로지 그 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써 달 차이하니 이러한 의의를 바랬으니 여 천소은 세유지 견후로 이후라 앞에서 세유 아까 말했던 왕완성같은 그런 논란이죠 세유의 소견과는 다른다 해가지고 왕 삼 석 이 은명하여 왕께서 세 번씩이나 은혜로운 명을 하사하시아 포기 성공하니 그 성공을 포상하시니 소위 회만방야라 그것이 바로 만방을 다 이렇게 마음속에 품어두는 그런 일이 되더라 네 이제 너무 한글자막 by 한효정